메디트링크 멤버십 서비스 메디트링크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멤버십을 클릭합니다. 메딧링크 웹사이트의 멤버십에서 나의 플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프리미엄 플랜을 구독하려면 하단에 위치한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다음 화면에서 프리미엄 플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메일, 카드 정보, 카드 명의자, 그리고 국가를 입력한 후 구독하기 버튼을 누른 후 결제를 완료합니다. 스트라이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가 진행되며 영수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측에 있는 클라우드 용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프리미엄 플랜 구독 후 저장 가능한 총량이 10TB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리딤에서는 프로모션 받은 리딤 코드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프리미엄 플랜 서비스를 중지하고 싶다면 마이플랜 하단의 구독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. 결제한 달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자동 결제는 해지됩니다. 스탠다드 플랜을 이용할 때 1GB를 넘는 용량을 사용하셨다면 업로드와 주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메디트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메디트 멤버십 서비스